왜 요즘 서버가 더 이상해진 것 같지? 왜 이 시간대... 그러지? 에? 요이아님... 잠깐만, 9,900원... 잠깐만요, 지금 잘못 본 거야? 9,900원이에요? 99,000원이에요? 99,000원이죠? 아니... 10만... 10만원... 어... 어... 음... 어... 음... 어... 요이아님... 아니... 감사합니다... 아 요이아님 감사합니다... 으이... 방송... 끄는... 끄는 각인가요? 으... 감사합니다, 요이아님... 어... 예... 어... 아니... 요이아님 나무 나무 네? 뭐시오? 요이아님 어 예 요이아님 어 음 어 십 십오억 예 십오 십오억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제가 저녁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쟁이님 밀타 클린한가요? 네 클린한거 같아요 지금 적 발소리도 안들리고 파밍된 집도 없고 오호 그렇다면은 같이 먹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아침 방송 밖에 못보실겁니다 저녁에 이제 고정기 드려요 AR? 별생각이 없어요 패드도 한 패드 주면 감사해요 저는 예 부스스스라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? 바사삭 어 약간 부스스? 네 랩 랩 뜰게요 랩을 왜 뜨대요 그거 왜 써요 웃어서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군방진가? 감사합니다 아 내가 덥 없다 벗고 해야겠다 캠 끄고 옷 벗고 해야겠다 이거 나 벗고 한다고요? 다른 옷 갈아입을 너무 더워서 영어는 원래 안쓰는데 그냥 쓰게 됐어요 한번 해볼라고 영어로 근데 뭐 별 문제점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차피 몸이 이렇게 앞으로 아니 저는 후원이 10단위로 들어온 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제가 막 후원 이런 거 바라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쓰나 대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막 그렇게 막 나 막 많이 주는 거를 별로 막 그런 걸 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했는데 많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주시는 거 감사한데 네 제가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많이 주시면 저는 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광고 수익 들어와가지고 네 그 정도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많이 주시면 좋기는 좋기는 안 돼 좋기는 안 돼 네 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보정기 필요하세요? 저요? 보정기 주면 감사하죠 AR 그 뭐야 스나? 이게 필요해요 스나 그거 뭐 식이야? 탄창 아 어 그거 제가 필요한데 아니 왜 필요해요 스나 탄창이 미니 14 스무 발인데 지금 열 발짜리 한테 지금 열 발짜리 아 야 에잇 하지마 이씨 하지마 에잇 아 근데 주먹으로 때린 것 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 아 비싸구나 이게 마실거 안아뜨려? 아 삼조끼였는데 금갔어 마실거 안아뜨릴게요 목마르시죠? 감사합니다 파란핑 쪽 와야지 전중도 에어포도 쾝줄이아나요 레알베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이하님 뭔지 보여드릴게요 녹쾝줄이 뭔지 어 요이하님 감사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30억 30억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일본사인데 인터넷 너무 느려 360으로 밖에 못 본다고요 인터넷 일본도 광렌 되던데 일본사네 왜 굳이 눈쟁이 방송 간다고 말을 하고 지인이 있는데 네? 왜 갑자기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죠? 왜 굳이 눈쟁이 방송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겠어 아니 왜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는거죠? 아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흠 흠 가만히 있다가 맞았다 흠 가만히 있다가 맞았어 어떻게 해야 잘못해 흠 나도 눈쟁이 벼롱 흠 엄청 싸운다 아 아 뭐죠? 뭐지? 뭐 하다 죽으신거지? 왜요? 나도 구두로 얘기해야겠어 1080TI NVID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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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못살려 못살려 멀어가지고 멀어가지고 흠 어 차온다 데이시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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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등이님은 백에서 베린이 일반인자라는 사람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 속도 줄인다 수긴 했는데 죽을적은 아니는데 속도 못내는거 우리가 쏘면 돼 그냥 차 터트려 오 저걸 또 안에 넣어? 어 어 한명 들어갔다 두명 들어갔다 아냐 아냐 아직 아직 있어 아 하나 살았어 2층 나간거 같아 2층 1층 나갔다 1층 나갔어 2층 아니야 어 1층 뒷문으로 빠졌어 어 2층에 있어요 2층 하나랑 1층 둘이다 2층 하나랑 1층 둘이다 2층 하나랑 1층 둘 2층 둘 루트 백업 나이스 오 렉 왜이래 이거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 한명 기절 2층 한명 더 2층 한명 더 2층 한명 더 2층 하나 있어요 2층 2층에 피 2층 아 나이스 와우 뭐야 뭐야 세명이었어 아니 세명이었어 네 아 내가 1층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왔나 이렇게 들어왔구나 뭐야 아 여기 장전이 너무 느려서 저한테 카오팔 쏘는데요 30에서 30 언덕이 30 언덕이에 서있어요 카오팔 아 또 와요? 금방 왔다 지나갔어요 한 번 더 있을까요? 여기 그래도 되구요 수리탄이 왜 없지? 수리탄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여기가 챙겨왔기 때문이죠 에헴 와 엄청 달린다 3명 가만히 있을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서워 게임이 무서워 하나 서서 우리 노리고 있어요 확인 나무 그 개 3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타이어 깰게요 나이스 한 명 왼쪽으로 달리했네 타이어 작살을 했어요 유에이즈 대들이 또 반대편 언덕이라 싸우고 있는가 보네 유에이즈 유에이 빨리 타 여기 왜 유에이즈가 서있지? 우리꺼였나 원래? 원래 우리꺼였나? 원래 우리꺼였나? 예 원래 우리꺼 제가 타고 왔을걸요 쟤들 한 파티는 쫑났고 쟤들이랑 싸우고 있던 파티는 아직 남아있어요 유에이즈 써야되요 지금 엄폐물 없어 써야겠다 아 이거 기름 없는데? 아 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 거기 하나 내가 버려놨을거 같은데 아닌가? 저희 자리 먹으러가죠 그냥 맵 뭐야 이거 여기 나무에 한 명 오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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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더 있어요 2명 2명 더 남았어요 이야 이야 눈쟁이식 와 다잡았다 강습 무서웠어 눈습 눈습 저 해우서 먼저 해우서 어디? 해우서 어디?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갈게요 내가 나 이토바이니까 먼저 갈게 어디가지? 어? 저기 차 한 대 온다 W방은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? 어? 다시 뺐어요 어? 어? 눈쟁이님 이거 맥 태워야될거 같은데? 어? 차 없어요? 어? 차 없어요? 핸대로 한번 안가볼게요 저 아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? 그린판장인게 그린판장인게 이렇게 포지션 잡는게 맞아? 일단 여기 1평치 그러면 아니 좀 더 앞에 땡겨놓을까요? N방향에 1평치 먹을까요? 아냐아냐 거기 괜찮아요 여기 어 저기 언덕 내려온다 그 330에서 왼쪽으로 해서 조금 멀리 언덕 능선 센터 오케이 멀리 멀리 있는거 신경 안쓸게요 네 집에도 있어요 여기 집 노란색 핑집 뭐지 유리창 깨는 소리 나는데 네 제가 깼어요 눈쟁이님 마이크를 통해서 들렸어 네 제가 깼어요 너무 리얼리티하게 들렸는데 맥 보고 이어폰인데도 들리는가 보네 차소리 애니 버기 한명 풀밭에 누웠어 꿋꿋하게 체력을 치유하네요 네 그러면 저기 기어서 오는 같은 파티원이 한명 있겠지 액션캠입니다 액션캠 오토바이 있으니까 먼저 자리 잡으러 가요 뭐 여기나 저기 일평집 먹어 놓으면 좋긴 하겠다 여기 두개 놓고 있으면 아니면 맥이 여기 있는 오토바이 내꺼 끌고 가도 되고 오토바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불어서하게 오케이 오케이 빗나가네 여기도 버기가 안 돼 있네 어 내가 여긴 좀 안 돼 아 열 발이라서 부족해 왼쪽에 차소리나는데 연막 부린건 누구에요? 저 여자 어 뭐야 이게 빛나가지 차소리 어 여기 많이 때려왔어 한명 떨어뜨렸고 끝라인 타고 도는데 여기 있어요 주아님 그 하얀차 일로 돌았어요 노란핑 쪽으로 팔리네요 아직 오케이 나이스 둘 다 기절 이쪽 라인 다 뒤졌나? 아이디가 블루홀이야 잡아버려 잡아버려 아 계속 무빙도 온다 붙었어요 이렇게 돌을 한 명 기절하니 음 음 7명 언덕 위 NW 언덕 위에 돌 있는 쪽에 한 명 나이스 어 돌 있는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330 네 네 안 보여 나무에 가려서 나이스 걔 죽음 응 걔 죽었네 카우팔 카우팔 트랙터 옆에 W 방향의 트랙터 옆에 트랙터 남은 쪽 방향이에요 나이스 둘컷 반대쪽인가? 아 반대쪽인가? 아 반대쪽인가? 우왕 어디있지? 아까도 버기친구 그쪽인가? 네 그쪽이 아마 기절이었으니까 여기 여기 있을 확률이 오우 이즈미야 윤 누워있는거 같은데? 네 뭐 저 사실 저 이따가 있는거 속도리 부서진 해우소? 이거 1대 1대 2, 4면 부서진 해우소 아닌데? 어 나갔어 한 명 어디있을까? 쇄복 중 쇄복 중 아 기름 다 썼어 오오오오오오 오우와우 얘 풀안에 있어 주완 님 보고 있는 풀. 달려줘요 맥! 맥! 아니 기름 다 달아서 썼는데. 거기 있어. 치코리타메타. 아 개날랬네.